안녕하세요. 엑소입니다. 일단 꽁짜로 해주세요. 그럼.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잖아. 그런 거 필요하면 사... 이 새끼야. 이거 생방송해. 이 새끼라니까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네. 위혁원. 원. 안녕하세요. 엑소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형, 저 음악 방송하는 거 봤어요. 아, 진짜? 뮤비도 봤어요, 형. 뮤비. 근데 진짜 방송 카이가 되게... 생각나죠? 우리 멤버들 많이 보고 싶네. 저도 혼자서 다니면 그 생각 많이 하긴 해요. 너는 언제 다시 컴백할 거야? 나 지금 한강 왔어. 왜냐면 나 내일도 가야 되니까. 그래서 여기 와서 한강 와서 좀 보고 좀 옛날에 거든 거리 좀 걸어보고 알잖아. 나는 약간 항상 그렇게 좀... 추억의 추억을 좀... 저도 형 이제 금방 나와요. 언제? 그건 비밀반 스포일러 말할 수 없어요. 진짜로? 네. 솔로 나와요, 솔로. 오케이. 네, 저 중국어도 지금 좀 들었어요, 형. 오케이. 한번 해봐. Anglo My pink 덮고 sell her bordels 진짜로? Luke 내 claimed 대박 중국어? 어 맞아 완전 완벽했어. 워시 안췄 정도가 맞아. 예스! 자 있지 해. 어? 그러면 만약에 중국어 버전 필요하면 내가 너 핏 해줄게. 오케이. 콜. 콜. 동참을 해주세요. 그럼. 우리는,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잖아. 그런 거 필요하면 사... 이 새끼야 이거 생방송이야. 이 새끼 하니. 알겠어요 형. 저 이제 준비하러 갈게요. 오케이 너 입에서 컨셉 잘하고? 오케이 짜요. 바이. 고마워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이제 시작 시각parge 확인할게요. 예 이거 놔 수 없는거? 그렇죠 진짜 잘하는거? 주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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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원칙이 다 를 를 책을 이제는 뱅 뱅 선생님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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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청 按讚 구독 加分享 더 이기 담침